공카가 이 악물관 주네 진짜 날 먹혀야지 야무지게 먹어야지 오 오 오 오 오 오 작별이다 최강 육각령이었던 시대에 태어난 와벗이요 저거 25 25면은 19 킹셀갓머니 헬트 한마리 더 내려와 눈에 풀가동 쥐 쥐 쥐활룡 엇 역당은 재발룡을 위해 하하 거치소 여음복다 여의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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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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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 컴드 하나에다가 성급함 하나가 밸런스가 맞지. 여기서 그래블린 뿔은 진짜 알맞게 나왔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해라. 이제 성급함 강구해야겠네. 뚱뚱이 컷. 골죽이 컷. 숫돌. 기계학습. 숫수. 이제 융합살이 나나? 무안 돌리려면 결국 융합인데. 융합하는 푸른 눈의 결함. 아이 전타 이거 지워야 돼 말아야 돼. 숫수. 숫수. 아. 이중시전. 방어하고 영영 잠생 넣어서 쏟아보겠냐고 일단 상상 보자 일단 상상 보자 상상 보자 어우 역시 역시 어둠이 여기로 가면 3장이나 강원할 수 있네 주판 재구성 엘리트 말고 강호하는 길로 가야겠다 이중시전도 강호해야 되고 지금 킹썬 가슬기 아니 데프트 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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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수수 넣을까? 상태이상 생각하면 넣는게 좋을거같은데 이중시전도 강호하는 길로 202 어어 이제부터 몇 대를 때려 널 죽일 수 있을까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민포. 어차피 주우판이라 민포는 필요없을 것 같은데. 광기 강화하고 다시 시작 강화? 다시 시작도 강화할 만한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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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들을 가지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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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융합도 올려야 된다 비싼 캐릭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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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할 돈되나? 아니? 아 뭐 이제 칠 수가 없네 고생 많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에너지 없네 이러면 그래도 컴드로 때리면 잡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편집칼로 잡을 수 있네 아니네 못 잡네 컴드 오지게 때려야겠다 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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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그러면은 아니 그냥 뭐야 컴드 하나 더 해도 되겠는데 아 아 뭐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다음 턴에 상태 이상만 잡힌다는 문제가 좀 있네. 아주 사소한 문제가 있네. 너무 사소한 문제였다. 너는 이펙트 펀치를 맞을 것이다. 펌파이를 잘하는 푸르누의 결함.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디펙트는 주먹칠만 해도 심장을 이길 수 있다. 삐 승리 완놈 멤버십 쥐